이 5형식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5형식만 나왔다면 대단히 어려워요. 다섯 번째 형식. 그래서 제가 1, 2, 3, 4도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이 5형식이 제일 쉽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 보시면 해결이 끝납니다. 일단 5형식을 넘겨보세요. 5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들어봤죠. 목적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들어봤죠. 그런데 안 되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따라하세요. 영어는 동사중심사고거든요. 그러면 5형식에는 동사가 두 번 나와요. 그럼 주어도 두 번 나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얘가 주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사죠. 그러면 주어는 은, 은, 이가 붙이는 거죠. 은, 는, 이가 붙여줘야 돼요. 영어에는 이런 조사가 없는데 우리나라 말고 일본어는 있잖아요. 붙여줘야 돼요. 동사는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하겠죠. 생각하다, 부르다, 만들다, 하다죠. 그런데 이게 목적어까지만 나오면 목적어를 하다 하면 끝나는데 이 뒤에 또 나와요. 이게 동사예요. 어? 동사라고요? 네, 동사예요. 이 목적어가 가죠. 는이죠. 은이죠. 은, 는, 이가죠.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 그냥 이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to를 붙여줘요.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동사의 원래 형태. s 붙이거나 과거의 형이 아니라 to 동사 원형. 이게 다예요. 이거 딱 붙여요. to 동사나 동사 원형. 이게 다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형용사나 ing나 pp나 명사는 뭐냐예요. 이것도 to 동사라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냥 앞에 to, b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to, b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고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걸 연결지어서 해석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to 동사는 to 동사하다죠.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가 to 동사하다예요. 보세요. 은, 는, 이가 붙이고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주어가 하면 내가 하죠. 또는 그가 하면 he, 그가 하죠. 동사하다 하면 원한다 하죠. 원한다 했죠. 그러면 만약에 힘만 딱 썼잖아요. 그러면 같은 힘이니까 이상하다. 밀었었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쓰면 나를 원한다잖아요. 을럴, 을럴. 그럼 삼형식이잖아. 그런데 뒤에 to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져요. 만약에 to 뒤에, 목적 보호자료에 만약에 to help, to help 힘이라고 씁시다.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원하고 내가 모양은 목적어처럼 되어 있죠. i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 있을 때는 동사 앞에 있을 때는 i라고 써야 되지만 위치 언어잖아요. 영어는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써야 돼요. i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라니까요. 내가 도와주기를 원해요. 이걸 알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형용사나 ing나 pp나 명사를 내가 분명히 to 농사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생략된 거예요? to b가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 써도 돼요. to b는 개사, 이을 개자라 하잖아요. 우리 달리기일 때 개주한다고 그러잖아요. 달리기일 때 개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이어달리기가 개주죠. 글자를 이어주는 게 개사예요. 글자 4자 써서. 그래서 to b를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형용사를 쓰게 되면 그냥 형용사 쓰면 돼요. 그는 원한다 한 다음에 me 됐죠? 그럼 여기다 kinder 써보세요. 그럼 내가 친절하기를 원해요. to be kinder잖아요. 보세요. 그는 원한다 한 다음에 내가 했잖아요? 그럼 ing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studying hard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want 다음에 목적 다음에 ing 되나? 되죠. 여기 to b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쉽죠. 진짜 쉽죠. 자, 이거 보세요. helped 해볼까요? helped by her. 내가 그녀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자, 명사 해볼까요? a kinder man. 내가 친절한 사람이다죠. 친절한 사람이다죠. 내가 친절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여기에 동사원형은 사역동사, 지각동사 쓰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예문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정리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가 5형식인데 목적보호를 목적어를 설명해 준다, 보완, 이런 말 하지 마. 그런데 일본인들이 쓰는 말, 일본인들이 영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하더라도 이걸 내가 해 준 거 다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똑바로 따라하세요. 잘못해서 정말 엉망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것도 따라하겠지. 그런데 잘 따라하세요. 투, 동사를 직접 하는 거예요. 형용사나 IMG나 PP나 명사는 사실은 투, 동사인데 B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러면 B 다음에 형용사는 형용사하다, IMG 하고 있는 중이다, PP 되다지다 받다, 명사이다잖아요. 동사원형은 투를 생략한 거고. 끝났죠? 동사원형은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쓸 때. 지각동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니까. 지각동사는 see, hear, feel, 사역동사는 시키다니까 make, have, let, make, have, let 이것만 쓰면 동사원형을 투를 쓰면 절대 안 되죠. 자, 끝났어요. 너무 쉬워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메가스터디에 있을 때는 내가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에서 영어 제일 많아요. 내가 누구한테 따라왔어요. 그때는 정말 쉬웠어요. 학생들이 잘했는데 내가 나와서 나오니까 잘 못해요, 학생들이. 어쩌면 좋아, 이거를. 자, 문장 보세요. 끝났어요, 보세요. 동사만 딱 챙겨보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기대하다죠. 맞죠? 또 동사 챙기세요. to do죠. 그럼 기대를 누가 해요? 당신이 하죠. 또 do it for free, 공짜로, for free, 공짜로 그것을 해요. 누가 해요? 그녀가 하죠. 그러면 you can hardly expect니까. 이게 거의 뭐 하지 않다. 이게 수 있다니까. 당신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녀를 하면 안 되고 그녀가 그것을 공짜로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자, 보세요. 다른 데 앞으로 돌리세요, 앞으로. 자, 보세요. 당신은 기대할 수 없다. 해보세요. you can hardly expect. 됐죠? 그녀가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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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o it for free 하면 되죠. 영어 진짜 잘하네. 돌려보세요. 자, 2번 보세요. 자, 단어 딱 보세요. 동사 찾아요. 동사 어디 있어요? makes라는 단어 보이죠? 그다음에 목적이 나오고 뒤에 뭐 나와요? 형용사 보이죠? 그러면 형용사는 이게 삶이 쉬운 거죠. 삶이 쉽다죠. 그러면 보세요. 현대의 기술은 만들죠. 삶이 쉬워지게 만드는 거죠. 삶이 쉬워지게 만드는 거죠.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make 목적어 형용사를 내가 얘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말을 배우게, 동시통역하게, 동시통역하게, 우리나라 말을 붙이게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이게 마니까, 마니까 만들다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삶을 쉽게 만드는 거죠. 자, she always makes me happy. 그녀는 항상 만들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makes 목적어 형용사 써야 된다. 이거 시험 맨날 나온다 했잖아요. 보세요. 앞으로 돌려보세요. 자, 보세요. 현대의 하면 뭐예요? modern. 기술은 technology. 만든다. makes me. 나를 행복하게. happy. 쉽게. easy. 그냥 그랬어요. 자, 삶을 쉽게. 삶을 쉽게 만들어요.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의 이게 진짜 쉽지 않나요? 자, 3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 좋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언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의 두뇌인데 진짜 잘못 배워가지고 동사 또 하나 보세요. 듣다죠, 듣다. 들었다죠. 과거니까 들었다죠. 그다음에 또 동사를 변형시킨 게 뭐 있어요? to be 생략되어 있는 게. screaming 보이죠? screaming라는 말은 비명을 지르다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었어요? 그가 들었죠. 그럼 누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나의 아들, 그의 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들었죠. in the bathroom 욕실에서. 뭐가 어려워 이게. ing를 쓰면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지르고 있는 거. to be인데 이게 지은 동사니까 to be를 안 쓰는 거잖아요. be만 쓰면 생략, be만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략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로 나오면 목적을 가 라고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he heard his son screaming in the bathroom. 뭐가 어렵습니까? 돌려보세요. 너무 쉬워서 미안할 정도다 진짜. 보세요. I heard my name called from behind me라 했잖아요.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들었다지. 그다음에 또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콜드지. 그러면 나는 들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들었죠. from behind me 내 귀에서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명사가 있어요. my name 이름 명사죠. 명사 뒤에 ing가 나오냐 pp가 나오냐 이것만 딱 보고 동작을 얘가 직접 하면 ing 쓰고 받으면 pp 쓴다. 분사 문제 풀 때도 1초 만에 풀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이름이 불러요 불리워져요 불리워지죠. 그러니까 calling 하면 틀려요. called라고 써야 되죠. 그다음에 from behind me 내 뒤에서 진짜 쉽지 않나요?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러분 통역해 보세요. 통역. 나는 들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I heard 내 이름이 my name 불리워지는 것을 called 내 등 뒤에서 from behind me 돌려보세요. 보세요. I heard my name called from behind me. 회화도 굉장히 빠르고 독해도 진짜 굉장히 빨라요. 동사 중심으로 읽어내니까. 마지막 돌려보세요. 자 보세요. 동사 찾아보세요. 그렇죠. elected 선출했다죠. 그다음에 또 동사 찾아보세요. 어? 동사 아닌데 명사죠. 그런데 to be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보세요. 명사는 명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row라는 말을 붙이세요. 뭐라고요? row, row. 미을, 오, row. 이렇게 붙이면 돼요. row, row. 미국 투표권자들은 선출했습니다.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row. 명사 쓰면 뭐뭐뭐로 하면 되죠. 보세요. he called me juice. 그는 나를 제우스로 불렀다 하죠. row. he named. 그는 이름 지었죠. 나를 제우스로. 이럴 때만 row, 를, row. 이런 것만 연습하면 되죠. 몇 개 없잖아요. 자 돌려보세요. 동사 원형. 동사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동사죠. 만들었다 동사 맞죠. 또 깨닫다 이 동사죠. 그러면 뭐가? 그의 말이 만들었죠. 내가 깨닫게 만들었죠. 내가 깨닫게 만들었죠.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너무 유치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는 보세요. 목적 보호로 쓸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 투 동사였죠. 그 다음에 형용사죠. 투 동사, 형용사, ing, pp,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그럼 전부 다 투 동사인데 사실 투 비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동사 원형만 꼭 써야 되는 거. 아까 그랬죠. 내가 지각 동사. 투 분양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각 동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원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 세 단어는 목적어 동작할 때 투 부정사 쓰면 절대 안 되고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이거 시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사역 동사 사역 동사는 시키는 동사니까 맨날 입으로 내가 외우라고 한 거. make have a let, make have a let, make have a let 이렇게 외운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절대로 투 부정사 쓰면 안 되고 동사 원형 쓴다. 시키다 시키다 허락하다 목적어에게 동사하는 것을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시험이니까 이거는. 나머지는 해석은 진짜 졸라 쉽지 않나. 아시겠죠. 목적 보호라는 것은 원래 목적어가 하는 동작입니다. 제일 앞으로 돌려보세요. 제일 앞으로. 자, 이제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인데 주어가 하는 동작은 이 동작이고 목적보호는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다. 투 동사는 당연히 쉬울 것이고 동사 원형도 당연히 쉽겠죠. 형용사나 인지나 피피나 명산할 때 투 비가 있다고 생각해라. 끝. 정말 쉽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도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